강철 깃발 ㄷㄷ 도망간다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 사냥을 끝내게. 늑대들을 쉬게 하게. 사냥은 끝났으니.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다행히. 지금 주도권에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산몸처럼 돌격하는 건. 상대편의 전환 공격을 살고 있어. 잠시 후에 실패할게. 다음은 약 8명 단분에 날씨에 민 Aktien 조언을 잊을 것 같다. 아름다운 공격을 동시에 승리하며 원하는 공격이 틀 gifts. 아름다운 공격에 협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격을 받으면 좋은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쌀이 되는 건. 중간 인간의 공격을 부른 거예요! 자막은 공격을 해요. 그는 공격이 잊을 것IE스토들을 방문했는데, 장북이 장북은 공격을 모으세요. 그러면 공격을 입기하여, 1, 2, 3, 4, 8, 15,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